정부와 부산시, 대기업이 돈을 합해 2천억 원짜리 첨단시설을 지어놓고 서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째 가동이 중단된 기장 해수담소화 시설 이 얘기인데요. 돈 될 것 같던 첨단시설이 첨단 고철로 전락하면서 빚어진 촌극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또 낭비된 세금은 얼마나 되며 대책은 없는지 오늘부터 사흘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2년째 멈춰선 기장 해수담소화 시설. 취재하러 갔더니 부산시 공무원이 촬영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을 건설한 두산중공업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서 또 전화했습니다. 정부와 두산, 부지를 제공한 부산시. 각자 수백억씩 돈을 내고도 내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설의 주인은 누굴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부산시가 받아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어느정도 논용 방안이 정해지고, 같이 논해서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소유권은 환경부고, 진작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야 할 부산시가 가동 중단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 이 시설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온 식수공급안, 애초에 누가 제안했던 걸까요? 12년 전 정부의 해수담수화시설 유치 공무원을 보면 충분한 물수요가 있어야 한다. 보기에는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 음용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식수공급 조건을 덥석 받아들인 게 바로 부산시였습니다. 당시 책임자의 말입니다. 결국 식수공급 불발은 부산시와 정부 공동 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식수공급 실패는 방사능 논란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부산시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건데, 그래서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1, 2, 3차 모두 건설공사와 생태계 오염에 따른 어민 보상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식수공급설명회는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중단 문제는 방사능 논란으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낡은 권위주의 행정의 결과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황제실입니다.